답답한 당신의 연애의 사이다를 날려드립니다. 핫도그TV의 사이다! 오늘의 사연. 지나치게 털털한 여사친. 지털녀. 어감이 좀... 지나치게 털털 여사친. 지털녀. 안녕하세요. 25살 남자입니다. 8년 직인 여사친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여사친은 160의 아담한 키, 동글동글한 얼굴,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귀영상입니다. 그런데 1년 전 여사친이 유학을 다녀온 뒤로 귀엽게 보이던 외모가 여성스럽고 섹시하게 보입니다. 올해 낸 여사친을 여자로 보는 게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드네요. 여사친을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죠? 아, 8년 동안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얘를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이건 뭐지? 시파? 약간 이런 느낌? 끄셔버려, 8년을 뒤집어버려! 여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사귈 거거나, 사귀었거나, 사귀고 있거나. 그리고 세 가지 종류의 여자가 있기 때문에 여사친이라는 건 없어요. 이분의 여사친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당신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여사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사귈 것도 아니고, 사귀고 있지도 않고, 사귀지도 아닐 거예요. 아, 제 알고리즘 상에서 여자가 아닌 거죠. 아, 아. 그냥 포유류, 포유류. 그냥 일이 끝나면 안 볼 사이. 결론은 저는 뭐 꼬셔버리면 된다는 마인드라서 8년, 뭐 18년이든, 28년이든 상관없다는 마인드들이에요. 저는 뭐 이 마인드, 지금 이 사람 마음에 딱 공감합니다. 엄마, 씨바! 약간 이런 느낌? 이 정도? 사실 큰 문제는 따로 있대. 아이고. 조졌다. 여사친은 엉뚱하고 지나치게 솔직한 스타일이에요. 얼마 전 단둘이 술을 마시는 도중에 여사친이 갑자기 쉬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쉬고 싶다고? 이거 고민 여기까지 들어봐도 되지 않나요? 끝났는데요, 뭐? 여사친은 집에 데려다 준다는 제 말을 무시하고, 무작정 제 손을 잡고 숙박업소로 들어왔어요. 오, 예아스네. 먼저 씻으라는 여사친의 말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워를 끝내고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화장실에 나서지 못했어요. 에이, 구라치고 있네. 뭘. 구라요. 가벼운 발걸음 여기까지 들리는데. 구라치고 있어. 하지만 저의 고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사친은 옷을 다 입고 이불을 정갈하게 덮은 채 곤히 자고 있었어요. 코까지 골며 정말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정말 여사친이 자는 모습만 보다 돌아왔습니다. 뭐야, 이씨. ㅋㅋㅋㅋㅋ 집방 없어서 가자면 잠만 자는 여자는 심리는 뭘까요, 절제? 그거는 그 여자한테 물어봐야지, 여자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제일 보고. 왜 갑자기 화가 났지. 우리가 제일 보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제일 보고. 왜 자. 가오와서 왜 잤는가. 아니, 그냥 졸려서 잘 수도 있지. 졸리면 집으로 가야지. 그 남사친 얘기하기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다. 비슷했다. 그냥 술 너무 취한 거 아니야? 그것 말고는 설명할 일이 없는데? 마음먹고 갔는데 가서 잊은 것 같아. 그렇지. 딱 나왔는데, 딱 그러고 있어.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웃기죠. 아... 아니,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깨웠어요. 깨웠어. ㅋㅋㅋㅋㅋ 아니, 저는 좀 답답한 게... 왜 그랬지? ㅋㅋㅋㅋㅋ 모텔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사친은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2년 전 유학생활 도중 가슴수술을 했다며 티가 나던지 봐달라고 사진을 보내 왔습니다. 네? 새벽 2시에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 사진이 공유가 되나요? ㅋㅋㅋㅋㅋ 안돼요. 안되죠. 아니, 그 사진을 보여줘야 이 사진을 우리가 냉정하게 못 써있어. 어어, 저의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너무 당황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사친은 사진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며, 지금 자기 집으로 보러 오라는 겁니다. ㅋㅋㅋㅋㅋ 꾹뱀이에요. ㅋㅋㅋㅋㅋ 그날 잠든 이후로 알았어요. 같은 한 패거리가 배터리 다 달아서 사인이 안 맞았던 거예요. 못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편하고 저를 믿는다고 해도 가슴을 보러 오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안되죠. 참고로 이런 말 했대요. 제일 믿을만한 남자니까. 아, 좀 지랄 떨지 말라 그래. 믿을만한 남자한테 그건 가슴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갔대요? 안 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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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슴을 보러 오라고 한 장일은 가지 않았고, 한 걸 설치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이때 사진이 풀어둔 해서 보셨다고 하고, 수술한 티는 하나도 안 났다고. ㅋㅋㅋㅋㅋ 자, 저는 요거 요거, 저는 과감하게 요거하네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그렇지만, 뽑아낼 수도 있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유학 갔다 온 사이에 나쁘게 물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재현림. 모두 못 고르겠거든요. ㅋㅋㅋㅋㅋ 자,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지금 둘 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시는 여자분들이 아마 조금 더 현명한 답을 내려주지 않을까. 제일 현명한 방법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는 헷갈린다. 내 감정 어떻다. 넘겨짚고 행동으로 먼저 시도를 했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진짜 친구로 생각해서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25살 남자 동생한테 한 마디씩 해주세요. 일단 너가 그날 깨우지 않았다는 거에 형으로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잘한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알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풀어갔으면 좋겠다. 의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지곳대로 믿다가 옷 갈아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팬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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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